안녕하세요 스포츠TV 공감독입니다 저희가 스포츠TV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했는데요 우우야라는 콘텐츠이고요 오늘 우리의 야구가 있기까지라는 콘텐츠입니다 프로야구 역사를 82년 원년부터 현재까지 한 100편 정도 이상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30편만 먼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파진흥협회 라파라는 곳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정말 세련된 영상 기법인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82년 원년, 산미, 박철순, 장명부, 이만수 그리고 해태왕조, 삼성왕조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옛날의 야구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션 그래픽이라는 제작 기법이 굉장히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전히 제작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통해서 부단되는 제작비의 일부를 크라우드 펀딩과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써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소중한 후원금을 주시는 만큼 정말 굉장히 좋은 리워드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야구장 안과 바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틀, 마스크 스트랩, 우선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오후야 콘텐츠에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분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형태로 리워드를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요 스포츠 디비 채널에 출연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공감독과 함께 야구를 보면서 저 포함 4명까지 함께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석과 테이블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런 특별한 패키지는 수량을 정해놓은 만큼 빨리 소진이 될까요? 이런 패키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저희가 만드는 이 오후야 콘텐츠 전부 야구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흔히들 야구를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야구 이야기들을 기사나 사진으로만 접했을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모션 그래픽이라는 세련된 기법을 통해서 야구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영상이긴 하지만 물질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좋아요나 댓글 등으로 응원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신다면 이걸 준비하는 저희 스포츠 디비 공감도 저희 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 오후야 콘텐츠는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부터 매주 2편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스포츠 디비 채널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 디비 공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공감도 스포츠를 더 즐겁게 응원지 캠 스포츠일 수 있다 너 한번 빼고 다 본다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까지 완료해 스포츠를 더 바꿨게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 스포츠 디비